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8년 10월 학평, 나형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그림이 지금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문제 다 읽고 나서 그림 좀 크게 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학생들이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그림과 참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일단 있고요. 그랬을 때 각각 3변의 중점을 우리가 E1, F1, G1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선분, G1, F1을 지름으로 하고요. 선분, D1, C1에 접하는 반원의 호, G1, F1과 두 선분 마찬가지 저것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부채꼴 모양의, 부채꼴 모양이겠죠? 그런 부채꼴 모양의 도형의 외부와 실제로 부채꼴은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의 외부와 정사각형의 내부의 공통 부분을 색칠해서 얻은 부분을 R1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라고요? 얘의 외부와 그리고 여기 내부니까 지금 어디냐? 여기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아마 학생들 거는 여기에 아마 책에 있다는 그림들이 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됐죠? 마찬가지 이제 그림 R1에서 우리가 선분, G1 그리고 F1 위에, G1, E1 위에 점, A2. 그리고 선분, E1, F1 위에 점, B2와 그리고 여기 위에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얘를 선분을 평행한 정사각형을 또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정사각형을 하나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똑같아요.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할 거고요. 마찬가지 이거의 모양의 외부와 여기에 내부의 색칠한 부분을 R2.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에 얻은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의 넓이를 SN. 그것들의 극한을 구하는 거다. 자, 그림을 좀 크게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림 크게 했죠? 그래서 문제 한번 이해했을 거고요. 가볼게요. 2인 정사각형이 있었고요. 뭐라고요? 얘를 지름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반원을 그려요. 실제로 얘와 이것들은 다 중점이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딱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의 외부와 정사각형의 내부. 얘가 지금 S1이 되는 거죠. S2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딱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안쪽에 똑같은 규칙을 할 거니까 이 바깥쪽 이거와 이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S2가 됩니다. 그럼 안쪽에다 계속 또 정사각형 내접한 거 그릴 거고 똑같은 규칙해서 그것들까지 더한 게 세 개를 더한 게 S3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구할 리미트 SN이라는 것은 SN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 도형을 좀 그리기가 어려운데 저 도형이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는 요거에 요 바깥 부분 보이죠? 요거 요거를 더한 거 맞죠? 이게 S1이고 그 다음은 요거보다 더 조그만 요기 도형만 그릴까요? 요기만 더 조그만 내접하는 안에 정사각형 안에 있는 마찬가지 요렇게 생겨진 요기 부분 요기 요렇게 그 다음은 더 작은 거 뭐 있지? 노란색으로 해서 더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쪽에 이런 도형 이런 것들을 계속 무한히 뭐한다? 더 나가는 게 리미트 SN이죠. 됐죠? 그럼 우리 요거 당연히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 요거 면적 구하시고요. S1 맞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해서 그것을 무한히 더할 거다. 우리보다 등비급수 문제가 되겠죠. 그럼 첫 장은 요거 면적 구하면 되고 공비를 구할 때는 원래는 요거의 면적을 구해서 얘와 얘 면적비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 항상 얘를 둘러싸고 있는 얘와 얘의 닮은비나 요거의 닮은비나 뭐할 거다?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닮은비 그 정사각형의 닮은비도 뭐예요? 실제로 길이비만 구하면 그거의 제곱배로 넓이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공비도 나오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할 목표는 S1과 이 조그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닮은비를 구하겠다. 됐죠?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S1 구할게요. S1을 그림 봤더니 요기 부분이죠. 요기 부분. 요기 부분과 요기 부분이죠. 그러면 딱 봤더니 삼각형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도 1이잖아요. 그럼 S1은 얘의 삼각형과 이 삼각형 더하면 하나의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일단 1이 나오겠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요기 부분이죠. 요기 부분은 지금 요기 사각형 2 곱하기 1에서 2에서 빼겠죠? 요 반원을 빼겠죠? 반원의 반지름이 얼마니까? 1이잖아요. 그러면 원의 넓이가 파인데 요 면적은 2분의 파이가 되겠다. 됐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자, 반원이니까 원래가 파이 알제곱 파인데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S1은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여기까지는 뭐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요거 이제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우리 아마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등비급수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요 정사각형 보이시죠?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전부 다 미지수로 잡아요. 선생님 지금 X라고 잡을게요. 됐죠? X로 더 잡아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보조선들인데요. 보조선 그을 때 기본적으로 딱 보이는 게 요 원에 대해서 만나는 점에 대한 보조선 그는 거고요. 우리 항상 원 나오면 무조건 뭐랑 연결시켜라? 중심을 연결시켜라. 이걸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에 대한 중심을 우리가 잡으면 결국에는 아까 G1, F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었으니까 얘 중점에 있을 거고 그럼 이 정사각형은 당연히 요 중점에 대칭되게 있을 거니까 요 점을 딱 연결하면은 요기가 원의 중심일 거고 얘를 연결하고 얘의 길이가 1이다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들을 어떻게 X랑 연결시켜서 X를 구할 거냐를 생각해야 돼야 되는데 또 보이는 게 뭐냐면 요 X라는 게 또 요 점에서도 맞나요? 맞죠? 그러면 요기 도형하고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아까 게다가 대칭이니까 또 절반 나왔으니까 여기가 2분의 X죠. 그런데 보세요. 요 삼각형을 봤더니 보이시나요? 요 삼각형. 요기가 각도 보이시죠? 요기와 여기 각도는 지금 요기 삼각형하고 요기 각도랑 같죠? 얘가 이제 평행하니까 억각이니까 요기 각이 45도예요. 즉 45도 45도예요. 그럼 여기 길이도 그냥 2분의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기도 이용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X잖아요. 2분의 X 어?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로 여기 나오네요. 루트의 1-4분의 X제곱 됐죠? 지금 내가 이만큼 구했어요. 됐어요? 이만큼은 실제로 뭐예요? 이만큼하고 같죠? 보이시죠? 이만큼하고 같죠? 여기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길이 X 알죠? 그러면 요거 길이는 요거 길이는 X에서 얘를 뺀 거라고요. 됐죠?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방금 구한 얘와 얘 보이죠? 얘 얘 보이죠? 얘 얘를 두 개를 딱 더하면 그 길이가 요 길이죠. 근데 이 길이는 딱 얼마다? 우리가 요 원래 거의 절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을 학생들이 구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요러한 점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해당하는 길이를 구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라고? 얘랑 2분의 X를 더하면 됐죠? 그게 얼마라고요? 얘가 든 1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 계산할 때 루트가 나온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루트를 넘기고 나머지를 다 넘겨야 돼요. 그래서 얘가 2분의 3X 마이너스 1은 루트의 1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이고 양변을 제곱해요. 4분의 9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1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이겠다.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지워지고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4분의 10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고요. 그러면 얘가 2를 나누니까 2분의 5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얘를 X로만 묶으면 2분의 5X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럼 X는 얼마예요? 얘가 X는 0이거나 됐죠? 얘가 0이 되려면 여기다가 2분의 5를 곱해야죠. 맞죠? 그럼 여기가 2분의 얼마가 돼요? 여기가 얘가 0이 되려면 여기다 5분의 1을 곱해야죠. 5분의 2. 그럼 여기가 5분의 6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0 또는 5분의 6이에요. 0은 길이니까 안되고요. 당연히 5분의 6이 되겠다. 얘가 정사케 한 변의 길이에요. 즉 우리는 뭐야? 지금 얘의 길이가 얼마고요? 2고요. 얘가 5분의 6이죠.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길이비는 2대 5분의 6이었죠. 그럼 넓이비는 우리가 이거에 보다? 제곱이다. 넓이비는 제곱. 그러면 4대 25분의 36이다. 됐죠? 공비는 뭐예요? 큰 거 분의 작은 거. 그게 공비죠. 4분의 25분의 36. 그럼 얘가 얘가 약분 되니까 9가 되겠다. 공비예요. 따라서 우리 아까 첫째 양 3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공비가 25분의 9. 답 쓸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리미트 S에는 등비급수로서 1마이너스 25분의 9분의 얼마냐면은 지금 3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됐죠? 따라서 요거가 25분의 얼마? 25 빼기 9니까 16. 됐어요? 그럼 여기가 얘가 이제 16분의 여기다가 이제 25를 곱하면 여기가 75마이너스 2분의 25파이가 되겠죠. 됐죠? 마지막으로 위아래다가 2를 곱하면 얘가 얼마입니까? 32분의 얘가 이제 150 마이너스 얼마? 25파이다.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계산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정사각의 한 변의 길이가 구하는 게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제 도형의 성질들을 적절하게 원과 그리고 어떤 지금 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한 변의 길이 X 두고 해당한 도형의 성질을 쓰는 것 이런 것들 연습을 자꾸 해야 하지만 우리 공비 같은 것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32분의 150마이너스 25파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